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제 앞에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무엘학교가 시작됩니다 대학생들 미리 과제나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나와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애초부터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졸업 못해 나는 수료 못해 참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수료 못합니다 그분은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이든지 죽기 살기로 안 하면 되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주일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도 굉장히 어렵죠 공부도 대충 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치 배가 돛을 펼치고 바람을 받아서 가면 빠르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잖아요 바람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돛을 펼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돛을 접어놓고 있으면 영향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바꿀까 주일날은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주일날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구원이 겨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죄 용서하고 간단하게 보이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지극히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얌체인 경우가 많아요 구원만 달랑 받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합리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사는데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면 구원이 우리까지 전달됐을까요 신앙생활은 내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스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몸은 내 몸인데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몸을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시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게 뭐예요 포기잖아요 포기 나를 내려놓는 거 내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이상 내 어떤 욕망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마치 팔 한쪽 잘라내는 것처럼 소중한 거 잘라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생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목숨 걸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명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게시록 2장 3장에 있는 마지막 교회 뜨뜸이지근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한 시대죠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당에 와서도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구원받아서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노트 갖고 기록하라고 대개 청년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의 일부는 기록을 합니다 왜요? 이게 뭐냐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폭포수 쏟아지지지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1시간 반 들었는데 아무런 은혜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이거 포기할 수 있어 그래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습니다